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납치됐다 그러니 돈을 보내라 한국에 있는 부모가 만약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한국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범인의 육성까지 생생히 녹음된 이들의 범행 수법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성수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딸을 납치했다는 용의자에게 전화를 받은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용의자는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본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딸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용의자가 딸과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딸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이씨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질을 발휘한 이씨는 곁에 있던 아내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넣어보라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의 안전이 확인되며 몸값 지불을 거부하자 용의자는 돌변했습니다 이들 용의자는 납치된 여성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이댄과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하고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내 정보는 노출될 수 있다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화 응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한미 양국의 공조수사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양국 관련 기관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초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의 신속한 검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없어